루카복은 13장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참사를 전해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끔찍한 참사를 전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끔찍했던지 성전 재물이 희생자들의 피로 물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뢰암에서 탑이 붕괴되어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모두 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 사고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습니다. 희생자가 생전에 저지른 죄의 결과가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에게 죽은 이들이나 신뢰암 탑의 붕괴로 죽은 이들은 개인의 잘못이었지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희생자들보다 너희가 더 옳게 살았기 때문에 사고를 면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불의의 사고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하시며 사고는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회귀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공동체에 경고하십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도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가 차원의 애도 기간도 5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이태원역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추모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꽃다운 청춘의 생명을 다시 지켜주지 못했다는 애도와 위로 그리고 회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도 추모와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애도와 함께 공동체의 회규도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원인은 찾지 않고 애도만 하자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멸망의 길입니다. 인과응보식으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공동체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의 표현으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린다고 애도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무책임과 망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족과 아픔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이태원 참사, 애도와 회귀의 시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빕니다. 오실수 한국학생의 영혼을 기억하실 때 유가족